여기를 그걸 개조로 해서 만든 카페라고 하더라고 커피도 되게 맛있어 일단 자리를 잡자 여기가 좋네 못먹어볼까 여기? 거저거저 쉐드감만에만 커피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커피를 원해? 감사합니다 어때? 괜찮아? 맛있어? 원래 이거 콩도 고르고 하는 건데 약해하시겠어 뭐야 저 맛없는 표정인데? 내 편 아니야 나 지금 쌩얼인데 꽃게 찍어 야 자랑하는 거냐? 되게 이쁜데? 쌩얼인데 너 유튜브에 올리고 썸네일이 너야 내 동생 이쁘다 이쁘다 동영상입니다 맛있나요? 이쁘다 젊음이 좋아 어물렛인가요? 아보카도는 어디있죠? 아보카도는 무스로 되어있고요 안에 소세지도 들어가있고 치즈도 들어가있습니다 건강식이에요 그냥 계란말이 아닌가요? 대왕계란말이요 대왕계란말이요 멕시칸계란말이요 대왕계란말이요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는 네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이게 계란말이어서 먹기가 조금 그르네요 어떻게 먹어야 이품이 먹을래요 모물렘 맞나요? 네 모물렘 쓴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대왕계란말이 세 가지 맛이 들어있는 대왕계란말이요 네 아보치고 한입에 드셔보세요 네 네 계란말이 맛이지 네 야 나 맛집으로 소개할건데 이러면 안돼 한국에 엄마가 생각나네요 엄마가 네 버섯 하나 먹어볼까요? 야 이거 포치데그 하나 먹을래?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에그베넥 드세요 갈릭 머시룸이라고 해서 갈릭 머시룸 먹어봅시다 음 버섯 위에다가 생갈릭을 뿌려 샀어요 어머 그러네요 어 뭐지? 홀랜다이 소스? 소스 음 맛있어요 그래도 음 갈릭 맛이 나네요 생갈릭 건강을 생각하나봐 음 아 왜 이러지? 여기 맛있었는데 원래 이런식이면 곤란한데? 계란지단 한번 먹어볼까요? 계란지단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네 어머 진짜 계란말이네 네 계란계란말이 어떻게 한국맛이 나냐? 응 엄마가 정해봐요 응 둘이 먹습니다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응 약간 살로미 느낌 응 응 아 살로미가 아니라 저거야 살라미? 살라미 음 맛있는데 맛있네 응 동거랑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습니다 응 응 한번 와보세요 우리집은 사시는거 내 구독자가 응 응 응 어 호주사람이 반이야 응 한국에서 보지 않아 별로 아 뭐 호주정모 이건 좀 웃겨 다 아는 얘기 같아서 응 응 야 아니야 뭘해야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래도 다 몰라 그래? 다 자기가 다른 기자가 다르니까 영주권이 이제 내가 볼 땐 오래 안오면 나올 것 같아 응 들어가 아 뭐해야될까? 그거 나오면 진짜 허무한거 알지? 응 딱 하루 좋아 하루 이틀 좋고 달라지는게 없을까 약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 왜냐면 너가 큰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잖아 응 영주권이 딱 나오잖아 그럼 허무하다? 그렇겠지 응 애를 낳아 아 애 낳으면 더 싫은데 애 낳으면 허무할 틈이 없어요 한 3년은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 그리고 난 늙어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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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나는 영주권 없이 나가지고 주사 한방 맞히는데 300푸씩 냈어 그래 맞아 뭣도 몰랐던거야 나는 크를, 크르니까, 그니까. 나는 그게 세근스가 단만잖아. 나는 그게 백점이다. 나면 또 행복할 거 같아, 너네는. 너네는.